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얼굴로 찾아뵙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을 때 어떤 카페든 주문할 때 좀 알고 주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커피라는 건요. 또 브루잉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브루잉? 다양한 의미에서 커피를 설탕에 비유하면 되게 쉬워요. 커피를 로그 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브루잉이라는 것도 맥주에서 주조하다 이런 뜻이던데 커피를 로그 내는 과정들을 모두 얘기합니다.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그 단어 안에 빠르게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가의 머신으로 핸드립 같은 경우는 2분, 3분 이렇게 추출하지만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추출하되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분들을 추출해야 되니까 커피를 좀 가늘게 갈고 고압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엑기스 루치어 짜듯이 추출하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표현한 편이에요. 크게 보자면 브루잉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대부분의 커피들이 에스프레소라는 것이지만 요즘 핸드립 커피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드립 커피가 많아진 이유 중에서 하나고요. 사장님들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드립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핸드드립은 말 그대로 머신이 아니라 그런 드리퍼에 커피 가루를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굵게 그러니까 커피를 설탕에 비워하라고 했죠. 굵게 갈면은 좀 덜 녹을 거 아니에요. 가늘게 갈면 너무 많이 녹아나고 좀 더 굵게 갈아서 마일드하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꼭 연하기만 되는 건 아니에요. 커피마다 다르게 추출을 하는데 핸드드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로 포트 같은 걸로 드립포트로 손으로 내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브루잉이라는 것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찬물로 커피를 녹여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 커피를 설탕에 비워하라고 했죠. 찬물에 저희 설탕 넣으면 잘 안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드브루는 굉장히 천천히 추출을 하게 됩니다. 10시간에서 16시간 되기도 하고 근데 저만의 생각으로는 콜드브루도 빨리 추출 가능하다면 맛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성분을 뽑아낼 수 있다면 이런 형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주문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게 에스프레소라는 그 베이스 안에 만들어지는데요. 아메리카노는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첨가한 걸 얘기하고요. 라떼는 이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제 커피 주문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